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그리고 엄마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두 인생의 극과 극의 케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 산 자와 잘 산 자, 딱 이 두 가지 인생이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내려 했던 그 업보가 정확하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잘 살아야겠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엄마와 시모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극과 극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남편과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댁은 시부모님이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숙, 남편이 형제로 있었는데 시숙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숙 와이프는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어서 둘 다 돈을 좀 버는 집안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원이라 저희들이 벌이는 비슷했지만 시모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말 저를 힘들게 했죠. 특히나 돈 가지고 절 무시를 많이 했어요. 워낙에 시숙내가 잘 살다 보니까 집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본가 차이도 많이 났고요. 저희 본가도 잘 사는 쪽이 아니었기에 결혼을 할 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시모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결혼 전이었죠. 야, 니네 형님네는 결혼할 때 2억 보태더라. 집 사는 데 쓰라고. 근데 넌 뭐니? 어? 도대체 얼마를 보탤 생각인 거야? 네, 어머님. 저희는 아빠도 돌아가셨고 엄마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 친정에서는 도움받긴 좀 그렇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하고 오빠가 모은 돈하고 더해서 대출만 조금 끼면 집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럼 지금 너네 친정 쪽에선 돈을 한 푼도 못 가지고 온다는 거야? 아이고야. 하여간에 이 가난뱅이들 같이 천박한 것들하곤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쩌다가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설치게 된 거야?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돈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천박한 건가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벌이도 비슷한데 처음부터 무리해서 집 살 생각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기로 다 얘기된 거예요. 저도 시댁 쪽에 아무것도 안 바라기로 했으니까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에휴, 내 팔자야. 그래, 니들 알아서 살아라. 둘 다 수준이 똑같아 가지고 온 원. 난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 그래도 예란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라고요. 나도 엄마, 아빠 빼면 직장이나 뭐 하나 볼 게 어딨어요. 그래도 예란이는 돈 없어도 되니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말해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이 말이 좀 심했소. 안 사돈이 혼자서 예란이 키우고 또 사돈 저녁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것만 해도 훌륭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천박하게 돈 없다는 걸로 야박하게 굴지 마. 우리도 봐. 얼마나 힘들게 시작했어. 당신 내도 돈 없어서 딸랑 몸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했잖아. 왜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래. 앞으로 함부로 그러지 마. 시모는 돈 없는 저를 많이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시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다 받고 나서 신혼집을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시모가 저희한테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얘, 너네 대출 끼고서 집 얻는다고 그랬지? 요즘 대출 이자가 얼마나 비싼 줄 아니? 왜 은행 좋은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집부터 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우리 집이 뭐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니네 신혼방 하나는 내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합가해서 사라. 그리고 돈이 좀 모아지면 그때 나가. 시모의 갑작스런 제안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 생각에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시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합가를 해서 살기로 했죠. 시모의 성격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만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모는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를 무시하는 투가 역력했고 제가 뭘 좀 잘해보려고 해도 늘 꿋꿋하게 저를 무시하곤 했었죠. 근데 저도 지고 사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매번 시모와 트러블이 자주 났었어요. 그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겨우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정말 한 번 큰 트러블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이 거의 임박해 있었기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그때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심부름을 하나 시키더라고요. 예, 그 우리 방에 내 화장대 위에 보면 서류 하나 있을 거야. 그거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한 거니까 얼른 좀 가지고 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시모가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얼른 택시를 타고서 시모가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가져다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니, 야, 이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서류가 이게 아니잖아. 네? 어머님이 화장대 위에 있는 서류로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요. 야,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 죽겠다. 안색이 대체 그게 뭐니? 완전 새하얗게 질려서는 화장이라도 좀 하고 오지. 야, 너 때문에 여기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어머님,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힘들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야, 아픈 게 뭐 그렇게 유세 떨 일이냐? 하여간에 마음이 안 든다 안 든다 하니까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 어머님, 저 정말로 너무 몸이 힘들었다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가지고 오라는 걸로 가지고 왔고 급하다고 하시길래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달려온 거예요. 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럼 이만 가게 먹칠 그만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해버리고는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가게 안쪽에서 카운터로 나오는 손님이 있었고 그 손님의 정체를 알고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나가던 손님은 제가 시모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절 쳐다봤어요. 누군데 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까 싶었는데 시모와 대립을 하느라 크게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나서 가게를 나서려던 찰나에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저기 안암동 쪽에 살지 않으셨나요? 네? 아, 네. 거기에서 살긴 했는데 저 아는 분이실까요? 아, 그게 제가 좀 찾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암동에서 옛날에 하숙집을 하셨거든요. 그때 거기 같이 살았던 따님 분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니가 옛날에 안암동 쪽에서 하숙집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아, 저희 엄마는 김수자, 희자예요. 네? 김수이님 맞아요? 정말 김수이님이 어머니 맞아요? 그분 따님 맞으시죠? 이분은 깜짝 놀라며 매우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행방을 계속해서 물었죠. 어머니,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제가 꼭 좀 뵙고 싶은데. 아, 저희 엄마는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며칠 전에 입원하셔서 현재는 병원에 계세요. 네? 병원에요? 저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진짜로 꼭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누구신지 몰라서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엄마를 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엄마한테 여쭤보고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네. 전 당시 하숙집에서 오래 살면서 아주머니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꼭 그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 그때 하숙집에서 저도 몇 번 봤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저는 그제서야 생각을 해보니 하숙집에서 살던 언니 오빠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당시 이 오빠의 이름은 박진섭이었죠. 어? 맞아 맞아. 저 이제 기억나요. 저희 집에서 몇 년 동안 지내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아, 벌써 20년이 지나서 얼굴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만합니다. 그땐 안경 썼는데 이젠 안경도 벗고 그 당시 말랐던 건 생각도 안 나게 살도 많이 쪘네요. 머리숱도 많이 빠졌죠? 아, 네네. 이제 기억나요. 제가 하숙집을 나온 뒤로 어머님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몇 년 뒤에 그 하숙집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통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네? 아저씨가요? 네.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네. 한때는 그랬죠. 근데 도박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버지가 친구분을 따라 경마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경마장에 푹 빠져서 저희 엄마 하숙집 전 재산 다 말아먹고 파산했거든요. 네? 어쩌다가요? 그러다가요. 아저씨 항상 저한테 웃는 얼굴로 학생, 학생 밥 먹어 저한테 그러셨던 분인데. 그러게요.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쫄딱 망해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더니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휴, 어떻게 하나 하숙집 아주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속이 썩으셔서 암 걸리셨다가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괜찮아지셨는데 얼마 전부터 또다시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고 계세요. 그래요? 참 힘드셨겠네요. 혹시 지금 절 아주머니한테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저는 엄마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모시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똑똑하고 들어갔더니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서프레이즈하게 엄마와 여기 하숙생 손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조심스레 엄마에게 말을 했죠. 엄마! 어, 어, 우리 딸 왔어? 엄마, 눈 떠봐. 누가 왔는지 봐봐. 제 말에 엄마는 살며시 눈을 떴고 눈앞에 보이는 의외의 인물을 보자마자 엄마는 깜짝 놀라며 매우 반가워하셨어요.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박진섭입니다. 오메오메, 이게 누구야? 엄마나, 진섭학생 아니야?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야? 20년도 넘었지? 아주머니,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요, 아주머니를. 아이고, 그랬어? 우리 진섭학생, 아이고, 반갑네 반가워.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아휴, 울지 마. 진섭학생이 우니까 나도 눈물이 다 나잖아. 엄마, 그 하숙생 손님이었던 분은 한참을 껴안았다가 손도 꼭 붙잡고 있다가 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정된 이후에 그 손님이 먼저 말을 건네왔죠.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덕분에 나름 잘나가는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네, 저 벤처 사업 하나 하고 있어요. 아이고, 성공했네. 성공했어. 난 알았어. 그렇게 주야로 공부에만 매진하더니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인물도 좋아, 머리도 똑똑해. 난 잘 될 줄 알았어. 우리 진섭학생이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아휴,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한데 아직 멀었어요. 더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 그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아니, 더 잘 돼야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주머니, 제가 여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땐 다 정들어서 그랬던 거지. 또 진섭학생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내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고마워하지 마. 다 자기 업보야. 진섭학생이 열심히 사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었던 거다. 그렇게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제 분수에도 안 맞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제 등록금을 몇 번이나 내주셨잖아요. 하숙비도 안 받으시고. 그때 아마 저 등록금 거의 1년 치를 내주셨을 거예요. 그때 저 돈 없어서 휴학한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막 말리면서 등록금 다 내주셨잖아요.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나랑 몇 년을 같이 살았던 학생이 내 앞에서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한다는데 좀 안쓰러워야 말이지. 게다가 얼른 공부 마치고 돈 벌고 싶다고 하는데 자네 같으면 마음이 안 아프겠어? 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참 아주머니는 여전하세요. 여전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 아주머니 어땠는지 아세요? 제 하숙비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힘들 때 친구들이랑 밥 한 끼 사 먹고 술 한 잔 사 먹으라고 제 주머니에 만 원짜리 몇 장을 넣어주셨잖아요. 아이고 창피하게. 뭘 그런 걸 기억하고 또 말을 해. 그때 우리 집에서 하숙했던 학생들은 다 내 아들 같았고 내 딸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나도 그런 재미로 살았던 거지. 아주머니 기억나세요? 저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알지. 알아. 그럼 그때 아주머니께서 제 고향 전라도까지 왔던 것도 기억나세요? 아유 전라도가 워낙 멀었어야지. 그때도 아직 거기 찾아간다고 내가 얼마나 쇼를 했는지 몰라. 길도 헤매고. 참 재밌는 추억이야. 그때 왜 오셨었어요? 아 왜 가긴. 진석 군이 울면서 나한테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차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 근데 어떻게 그걸 가만 보고 있겠어. 진석 군한테 그렇게 차비를 주고 보낸 다음에 계속 내 마음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우리 진석 군 우리 하숙 집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 아들 같은데 심경이 많이 복잡하더라고. 내가 지켜주고 싶었지.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우리 애 아빠랑 같이 간 거야. 맞아요. 그때 아저씨랑 같이 오셨었죠. 그때 아주머니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저한텐 큰 힘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됐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고마워. 덕분에 장례도 잘 치를 수 있었고 옆에서 다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에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이 둘의 대화를 듣는데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시모에게 돈 얘기로 괜한 성질부림에 시달리면서 지내온 탓에 심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하던 거 있죠. 아주머니. 그래서 제가 하숙집 나온 뒤에 꼭 성공하면 다시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2년이면 다시 꼭 한 번씩 만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아주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 아저씨 소식은 들었어요. 아휴. 그래. 도박이 이렇게 무서워. 그렇게 착했던 양반이. 어쩌겠어. 이게 팔자거늘. 아니. 근데 대체 여기는 어떻게 찾아온 거야? 아. 오늘 저희 회사에서 외부업체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머님 따님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신 한정식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뭐예요. 얼굴이 낯익어서 보니까 딱 따님이더라고요. 따님이 저랑 한 살 차이 났었죠? 네. 맞아요. 그때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알아봤죠. 아휴. 그랬어? 이런 우연이 있나. 참 신기하네. 세상 좁아 증말. 거기에서 다 만나지고 말이야. 근데 따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거기 시어머니라는 분한테 쌍욕을 듣는 거 봤어요. 딱 보니까 엄청 못살게 굴던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갑작스런 질문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버무렸죠. 아, 아니에요. 다 그렇죠 뭐. 시모랑 며느리 사이가 좋은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희도 연우 고부 사이처럼 그냥 좀 편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임신까지 한 며느리한테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하던데요? 저는 하숙집 손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속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절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물론 시아버진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데 시모가 워낙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늘 그렇게 저한텐 좀 얄궂게 대하네요. 저희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뭐 또 그것뿐이겠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한테 형님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피부과 의사라 늘 많이 아끼시는데 저는 그냥 일반 회사만 다니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끼리 비교도 많이 하고 그냥 절 보면 싫대요. 보세요. 제가 벌써 임신 7개월 차인데 만삭인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보셨죠? 저도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그 하숙생분은 숙연해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도 제가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게 엄마 사정이 좋지 않은 게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엄마가 별로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덤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엄마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셨고 그 하숙생분은 제 말에 깊은 공감을 해주던 거 있죠? 아,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돈이 없는 게 흠은 아닌데 참 힘든 시간 보내셨겠네요. 그런 인간은 좀 한 번 호되게 혼나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사정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한정식 집은 다신 안 가고 싶어지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그런 시모가 되려 혼줄날 일이 올 거니까요. 저를 다독여주는 그 목소리가 그 당시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힘을 얻고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잘 지내보자 싶었죠. 그리고 우리 집에 하숙집에서 살았던 그 손님은 그날 갔다 온 뒤로 엄마 병원을 수시로 들렸고 엄마와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정말 엄마를 많이 따르는지 엄마가 퇴원하고 나서 그분이 엄마 사는 곳까지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30년이 넘는 1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실이라고 할 것 없는 거실에 주방에는 곰팡이가 피고 환경이 많이 안 좋은 집이었죠. 그분이 엄마가 퇴원하는 걸 도우면서 집을 보셨는데 보는 순간 엉엉 오열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했다고 하던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 엄마한테 큰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에게 집을 선물해 준 거였거든요. 그 당시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거란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진석 군이 너랑 같이 내일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거길 같이 오라고 하던데 아, 그래? 어 그래, 엄마. 뭐 밥이라도 같이 한 끼 먹으려고 하나 보네. 알았어, 엄마. 갈게. 저희는 또 오랜만에 셋이 만나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러고 끝일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무언가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한테 드릴 선물이 있어요. 밥 먹고 저랑 한 번 같이 가시죠. 무슨 선물? 난 됐다니까. 나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이 선물은 꼭 받아주셔야 돼요. 저랑 밥 다 드시고 따님이랑 해서 같이 가보세요. 무슨 선물인지 말은 안 해준 채 저희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꼭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하기에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는 깜짝 놀라며 오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한 아파트였고 거기에서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아주머니, 여기가 이제 아주머니 집이에요. 뭐, 뭐라고? 마음 같아선 더 큰 평수로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휴, 아니야. 나 이거 못 받아. 못 받아. 나 아파트 높아서 싫어. 엄마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아파트를 받기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머니, 그러면 제가 다른 집으로 알아봐 드릴까요? 아, 그게 아니라 난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 이거. 아주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대학 등록금 내주시고 제 하숙비 다 안 받으시고 용돈 주시고 책 사주시고 저희 어머니 장례도 치러주시고 전 어머니 장례 치룬 그 순간부터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를 제 어머니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아들? 네, 비록 20년 만에 만났지만 저도 20년 동안 실패도 해보고 실현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제 자리 잡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머니가 저한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집을 받아주세요. 저는 아주머니께서 그런 환경, 그런 집에서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환경적인 것도 생각하셔야죠. 제발 좀 받아주세요. 진심 어린 말에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엄마는 감격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크고 귀한 선물이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서울에서 32평짜리 집이 비싸다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엄마는 그 부분이 부담스러웠던 거라 받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였고요. 하지만 너무나 완곡한 부탁에 엄마는 몇 번의 거절하셨지만 끝내는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로 하셨죠. 나중에 더 들어보니까 그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지난 20년처럼 헤어지기 싫다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엄마를 잘 모시고 싶다며 계속해서 저희 엄마를 찾아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집을 받은 이후로는 서로 더 가까워지면서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한 상태라 와이프도 소개시켜주고 자식들도 소개시켜주고 그때부터는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우리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주 왕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 하나 생겨서 좋구나, 좋아.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기에 자주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는데 그 하숙집 손님 덕에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다인실도 아니고 안정적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엄마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분 와이프도 사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인사를 왔는데 저희 엄마에게 정말 깍듯하게 하던 거 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으로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이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애한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만큼 우리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전부터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얼굴부터가 인자하시고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옆에서 보는 제가 더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 보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삶은 점점 풀리고 좋아졌을지언정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전과 똑같았어요. 엄마가 집에 이사를 가고 새로운 아들이 생기면서 보내게 된 가정 중에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극성스러운 시모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손주만 좋아하고 나는 찬밥 신세였어요. 혹여라도 아기가 울기만 하면 얘, 왜 우리 손주 울리고 있는 거야? 빨리 안 봐. 우리 손주가 배고프다고 하잖니 빨리 밥 줘라. 하여간에 굼떠가지군. 그래가지고 내 손주 잘 키워내겠냐? 어? 야, 야, 설아. 넌 그냥 글로 먹었다. 아예 키운다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굼떠가지고. 야, 내 손주 울자너. 너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애 울지 않게 잘 키우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매번 저를 힘들게 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정말로 노이로지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시모의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나는 듯 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날도 저를 향해 폭언을 하는 시모였고 저는 그때만큼은 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제가 너무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일부러 소고기를 사다가 저한테 구워주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시모가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야, 너네 키우는 애가 지 혼자 좋은 거 먹겠다고 아주 난리냐? 네가 지금 한가롭게 고기나 먹을 때야? 그런 건 네가 네 남편한테 구워다 바쳐야지. 지금 어디서 남편이 구워주는 고기를 낼름낼름받아 쳐먹고만 앉아있어? 네 그 입으로 들어갈 시간에 내 아들이랑 내 손주나 더 챙기란 말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 이 집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어머니하고는 더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대체? 뭐야? 야, 네가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라도 있니? 너네 집 1층짜리 세팡살이 하고 있잖아. 그 집도 다 무너져 가는 마당에 네가 지금 거기 기어들어가서 살려고? 그딴 집에서? 우리 손주 데리고 산다는 거냐? 난 절대 용납 못한다. 절대 허락 못해.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가. 내 아들이랑 손주는 냅두고. 어머님, 우리 아들은 어머님 자식이 아니라 제 자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권리가 있다고요. 어머님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며느리한테 대접받긴 힘드시겠네요. 더 나이 드셔서 며느리한테 구박받기 전에 제발 인생 좀 똑바로 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귀한 딸이고 어머님 손주까지 낳아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왜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찬밥 신세 사람 취급 안 하면서 그렇게 대하세요? 와, 이거 며느리가 아주 사람 잡으려고 하네. 알았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 나가. 저와 시모의 대립이 심해지자 그제서야 남편이 나서서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금 갈 데가 어딨어? 당시 저는 남편한테는 엄마가 아파트를 선물 받았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 사실을 몰라서 저한테 걱정하며 말을 한 거였죠. 있어. 난 갈 데 있다고. 당신이 선택해. 나야 당신 엄마야? 나 노숙자 생활하더라도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나야 당신 엄마야? 선택해. 날 선택하면 날 따라오면 되는 거고 당신 어머니를 선택하면 여기 있으면 돼. 당신 여기 남는다고 하면 내가 따로 이혼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아들 규민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붙잡을 생각하지 마. 남편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에 많이 당황을 한 듯 했지만 조금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쭈물 하길래 저는 다음 날 규민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이미 그날부터 저를 생하니 대하고 있었고 다음 날 말도 없이 한정식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출근을 했길래 저도 말없이 규민이를 데리고 엄마한테로 갔습니다. 엄마, 나 규민이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휴, 우리 딸.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럴까. 얼른 들어와, 얼른 와. 엄마는 저를 다독여주면서 집으로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한참을 엄마 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된 채로 엄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에 남편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갈 것이라 생각 못했던 것 같았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저와 아들이 없자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원래 제 친정집으로 알고 있었던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도 제가 없자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남편은 제가 알려준 주소로 와서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을 하더군요. 어? 장모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장모님 집 맞아요? 여기 아니잖아요. 왔나 사위! 아휴, 그렇게 됐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그동안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신경을 안 썼으면 이사한 줄도 몰라?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하기로 했어? 자주 찾아뵙기로 했어?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나 이제 당신 어머니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말했지? 날 선택하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이혼장 보낼 테니까 가. 여보,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겠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다 맞더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나 같아도 당신처럼 했을 거야. 여보, 그동안 잘 참았어. 이제 당신도 애엄마인데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면 안 되지. 난 그래도 당신하고 우리 아이 규민이 선택할 거야. 따로 분가해서 살자. 우리 그동안 모은 돈도 있잖아.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엄청 각오를 단단히 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한 생각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뭘 분가를 해? 분가 필요 없고. 내가 당신한테 제안 하나 할게. 내가 지금까지 당신 집에서 시집살이 했잖아. 당신도 처가살이 해야겠어. 뭐라고? 내가 한 만큼 당신도 처가살이 해보라고. 여기서 살라고? 어. 여기 엄마 집도 화장실 두 개, 방 세 개야. 우리 충분히 같이 살 공간 있어. 엄마,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돼? 어. 나야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좋지. 장모님, 정말요? 난 좋아. 지금까지 자네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질 않았나.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들어와서 예쁘게만 살아줘. 난 그거면 다 됐네. 자네가 우리 딸하고 손주한테 멋진 가장이 되어주게. 장모님. 그래, 그래. 엄마는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흔쾌히 저희들을 받아주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저희 엄마 심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나중에는 엄마한테 고마워하면서 바로 이 집에 들어와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시집살이에서 처가살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모는 또 난리 부르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친정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엄마 집이 좋은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난 뒤에 시모의 태도가 급속도로 바뀌던 거 있죠? 저는 생전 시모한테서 그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 너네 어머니 숨은 현금 부자였어? 너네 알짜 부자였어? 아니,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 아파트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던데. 아유, 그래. 얘, 그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진짜 잘됐다. 네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 너네 집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유,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저는 진짜 이 뻔뻔함의 극치에 오른 시모의 말이 너무나 귀가 찼습니다. 정말 더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들려오는 더 큰 뻔뻔한 소리에 저는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어요. 아유, 이제야 내가 좀 안심이 되는구나. 하여간에 사람은 두고 봐야 돼. 그치? 그럼 너네 우리 집엔 언제 올 거니? 그래도 앞으로 종종 나보로는 와야지. 우리 손주 벌써 보고 싶다, 얘. 제가 거길 왜 가요? 뭐? 어차피 제가 거기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제가 거길 왜 가냐고요? 얘, 너 아직도 서운하니?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네가 진작에 너희 엄마 알자 부자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진작에 그런 취급 안 했지. 내가 왜 그랬겠니?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랬어. 우리 손주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왕 돈 많은 며느리가 내 며느리 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집안에 내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근데 네가 뭐 직업이 좋았니, 돈이 많았니? 이건 다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의 바람이야. 네가 이해 좀 하거라. 아,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전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머님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대접받기 싫으시냐고. 제가 얼마나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앞으로 며느리 대접받기 힘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 찾지 마세요. 야야, 며느라. 며느라. 끊지 마. 끊지 말어. 저는 다급하게 저를 불러대는 시모의 부름도 무시한 채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글에 쓴 내용 말고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일들을 겪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여기다가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위 높은 하대도 많았어요. 그걸 다 들으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저는 돈을 떠나 시댁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돈 때문에 며느리를 찬밥 신세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저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모랑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대신에 시아버지만 따로 불러서 시아버지 생신도 챙겨드리고 하면서 시아버지와 연락만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나중에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얘 며느라, 너희 시아버지하고만 연락하지 말고 나하고도 연락하고 지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래? 어? 나도 네 부모이잖니? 어머님,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행동하세요? 어머님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이랑 저 비교해가면서 절 얼마나 막대하셨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형님이랑 평생 사세요. 전 어머님한테 하찮은 인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이지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리 시모가 저한테 좋게 들러붙어도 그게 너무 끔찍하고 싫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알았기에 저를 다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제 마음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시모가 저한테 못되게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이기에 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까지 시모에게 이렇게 막대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분간은 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처가살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시집살을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랑받는 사이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시모가 괜히 저한테 당하고 있는 게 억울했는지 저에게 전화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왜 내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처가살을 해야 하냐? 어? 난 내 아들이 거기에서 힘들게 처가살이 하는 거 절대 못 보니까 당장 기어나와. 당장 따로 나와 살라고. 하, 진짜 웃기네 어머님. 그럼 전 시집살이 해도 되고 어머님 아들은 처가살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래요? 어머님 아들이 여기에서 힘들게 처가살이 한다고? 저희 엄마가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누구랑은 다르게 사위 사랑이 끔찍하신 분이라 얼마나 왕자 대접하면서 아들 키우듯 잘하는 줄 아세요? 그딴 소리 하실 거면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 앞으론 어머님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정말 귀가 차서 그날도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저희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정말로 저희 집에서 귀한 아들 대접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꼬박꼬박 그 아픈 몸으로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해줘야 한다며 매일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얼마나 정성껏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남편이 알기 때문에 늘 저희 엄마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진작에 처가살이 할 거 그랬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또 한마디 거들 때마다 한 번은 남편이 제 전화를 뺏어서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이제 제 와이프 그만 냅두라고 했죠. 왜 자꾸 못살게 굴어요? 제가 처가살이 해보니까 알겠던데요. 우리 와이프가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이렇게 귀한 대접 받고 사는데 우리 마누라는 그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우리 마누라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엄마만 생각하죠. 한 번만 더 제 마누라 괴롭히는 전화하면 저도 아예 이제 명절에 안 찾아뵐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예, 너마저 그러면 어떡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 아들아, 엄마 버리지 말어. 너마저 엄마 버리면 어쩌니. 그러니까 제발 좀 제 마누라 괴롭히지 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만 전화 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시몬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는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수학이 너머로 듣는데 참 철양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몬은 웃기게도 그 좋아하는 첫째 며느리와 시숙한테는 오히려 더 효도를 못 받고 있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때도 오지 않고 늘 그쪽 가족들끼리 여행만 가면서 시댁엔 인사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시댁에 살 때부터 그랬던 건데 저희 마저도 없으니 시몬은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붙은 거였어요. 하여튼 시몬은 뿌린대로 거둔 꼴이 되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효도도 못 받고 그렇게 철양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반면에 저희 엄마는 지금 제 남편의 그 하숙생 손님까지 아들이 둘이나 생겼다며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그 손님하고는 저희 부부도 다 친해져서 저는 오빠라고 부르고 남편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오빠네 부부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랑 같이 여행도 가고 명절엔 꼬박꼬박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빠 와이프는 제 아들이 너무 귀엽다며 옷을 그렇게 사다 주는데 사다 주는 옷마다 다 비싼 거라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들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저희 집에 둘째가 생기면 물려줄 생각이랍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진작에 이 행복을 찾아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좋게 뿌려 좋은 업보덕에 저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환경들을 누리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저도 너무 힘든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말도 못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걸 보면서 어쨌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늘 베풀면서 좋게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꼭 좋은 업보를 통해 나중에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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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высок 미션 닥ă 24 ro 감사합니다.